자 다시 이제 알두이노 스크래치를 한번 다시 열어볼건데요 열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알두이노 스크래치 알두이노 스크래치가 이제 연결되는데 이렇게 생겼구요 여러분 이제 한두가지를 저랑 같이 조금 더 설치를 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제꺼는 이제 알두이노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안보이실거에요 왜그러냐면 드라이버가 설치 안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이 알두이노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누르시면 드라이버 설치하시겠습니까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이제 얘를 누르시구요 그러면 이제 클릭 인스톨 설치한다 라는게 나오고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드라이버가 설치된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따라서 알두이노가 보이는 것도 있고 안보이는 것도 있으실텐데요 이럴때는 그냥 껐다가 다시 한번 키도록 할게요 끄고 나서 다시 알두이노를 켜겠습니다 알두이노를 이제 언 스크래치를 다시 켜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 알두이노 우노가 이제 두번째 보이는거 활성화되서 보이실거구요 아마 컴 뒤에 숫자는 아마 그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누르시면 이제 알두이노 연결중 이라는게 나오고 연결 완료 요게 아마 떠야 이제 제대로 되는겁니다 혹시 요게 문제가 생기셨다면 어 아까 보여주신 제가 보여드린대로 알두이노 드라이버를 설치를 한번 더 하시고 그리고 껐다가 다시 키면 아마 요게 보이실겁니다 그럼 요게 체크박스가 돼 있어야 이제 연결된 상태인거에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거는 지금 아까 처음부터 제 알두이노는 계속 컴퓨터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알두이노에 요 알두이노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항상 이제 연결되서 통신하면서 이제 작업하는 거를 상시적으로 이제 연결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 뭔가 이제 알두이노가 혹시 여러분 보시면 기기를 보시면 뭔가 TXRX 쪽이 반짝반짝하는 걸 보이시고 업로드 피니쉬 들어가면 알두이노를 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요 확인까지 나오셨으면 어 여러분 이제 요 여기까지만 되셨으면 수업은 준비가 다 된 겁니다